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일 때까지 박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박카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미라이프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김태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파나마에 응유 중인 북한 선박 청천강호 유엔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인 전문가 패널 구성원들이 조만간 파나마 현지로 파견돼 북한 선박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의 이런 방침은 북한 선박을 억류한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현장 조사가 끝난 즉시 북한 선박 문제가 유엔의 북한 관련 결의안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미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가 이달부터 전문가 패널이 권고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현장 조사 결과가 추가 제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파나마 검찰은 북한 청천강호선장과 선원 35명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파나마 검찰은 이들에 대해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징역 4년에서 6년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댐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예정대로 2015년 말에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죠?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은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댐프시 합참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첫 케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군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 견해입니다. 댐프시 의장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며 무기 시스템 획득과 지휘통제 시스템 등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댐프시 의장은 그러나 한국군은 매우 능력이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분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오랜만에 기순됐는데 어느 기관의 전망입니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해서 안정적으로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감축 노력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서서히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2011년 8월 강등했던 등급 전망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종전과 같은 AAA 최고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일부에서 제기했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는 일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는 또 미국의 경제 성장이 여전히 완만한 편이지만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경제 자체도 안정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진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광징도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광관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암산화드목 부근 일대로 주춤하고 다시 청담대교부터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정체서행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강변북로가 난진화드목부터 이촌동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햄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열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동북아선 도로 도심 쪽으로 전 시간에 비해 정체 구간이 줄었는데요. 이제는 창동교 부근, 그리고 이화교 부근,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부터 노원교 쪽으로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내부 순환으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기름램프부터 정문터널 입구까지 밀리고 있는데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인 홍지문터널 부근, 그리고 마장램프부터 성동교 부근 일대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들도 전반적인 들음이 좋은 편인데요. 다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데는 서음부터 속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평촌부터 청계 요금소까지 모두 10km 구간에서 차량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이류문자 샵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나이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기 뉴스 알아봅니다. 한국 경제심은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미국 증시 어젯밤에도 또 올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18일 뉴욕 증시가 또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 밴 버넨키 미중앙은행 의장이요. 어제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 또 실업률이 기존 목표치인 6.5%를 달성하더라도 단기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꿨고요. 또 실업률 관련 고용지표, 제조업 지수 등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8.02포인트, 0.50% 뛴 15,548.54에서 거리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50%, 나스닥 지수는 0.04% 올랐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3만 4천 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2만 4천 명이나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업 중에서는 구글이나 MS, 마이크소프트는 시장 예상을 약간 밑도는 실적을 내놔서 3%에서 4% 내렸는데 모건 스탠리 또는 버라이전 등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중소기업 살리려고 지정한 중소기업 즉합업종 때문에 대기업들이 나가니 외국의 기업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어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국의 1위 LED 조명회사인 킹선이라는 회사가 한국 시장 진출식을 가졌습니다. 이 회사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연구인력만 400명이 넘을 정도로 기술력도 갖췄다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LED 조명산업은요. 2년 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서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은 현재 일부 가정용 전국을 제외하고는 국내 시장에서 세출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 빈자리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오스란, 필립스 등 외국 대기업들이 차지해 왔는데요. 이제 중국 회사까지 뛰어든 겁니다. 이 업체는 일부 제품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해서요. 공공 조달 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정부가 대기업 진입을 막았는데요. 이게 엉뚱하게 중국 기업 배불리는 결과를 낼 판입니다. 네. 그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적합 품종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고 나서 우리 조달청에서 이걸 중소기업 품종으로 했는데 결국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군요. 이 상황이 참 심각한데 어떻습니까?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은요? 네. 이거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경제민주화 기조 속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주가업하고 외식업도 저번 달에 선정이 됐고요. 이제 커피숍, 피자, 햄버거 집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중앙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동반성장위원회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오늘 9월에 적합업종 신청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자하고 커피 전문점의 경우에는 이미 출점 거리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까지 지정이 되면 과잉 규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이 규제는 카페베네 등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외국계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국제 기준을 내대워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신임 국민은행장에 이근호 부행장을 선정을 했는데 다시 관치 논란이 재인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KB금융지주가 어제 밤에 신임 국민은행장 후보로 이근호 부행장을 선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국제정책학원 교수 등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지난 2001년에 들어와서 그동안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을 맡아왔습니다. 최근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관치 논란 속에 고위 공무원 출신 임영록 회장이 임명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핵심자회사인 국민은행 행장으로 반변 연구기관 출신 인사가 선정된 겁니다. KB금융지주 측은 이 행정 후보자가 국민은행에서 2년 이상 일했다면서 내부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KB금융조는 내부인사를 행정으로 임명하기 위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서 또다시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끄럽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도권 집 경매 13년 이래 최대라는데 하우스포가 무너지는 겁니까? 지금 경매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물량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퇴에는 어제 올해 부동산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 건수가 1만 9천 개로 잠정 집계돼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상반기에 1만 8천 건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원인이 뭐로 분석이 됩니까? 원인을 살펴보니요.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건 설정자가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가 1만 6천 개로 지난해보다 26% 늘었습니다. 즉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겁니다. 대출금 그리고 이자를 갚다가 도저히 버거워서 집을 포기한 사람들, 즉 하우스포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런 부동산발 가계 파산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그래도 4월 1일 부동산 대책으로 전부 다 끝낸 듯이 말을 들을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경진수업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트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이대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더워요. 밤나요. 지쳐요. 마시고 힘내요. 비타민. 어머나. 카페인 없어요. 참 착하네요. 카페인 없지, 비타민 많지. 완전 착하다. 착한 드링크. 비타 500. 현대증권위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출발사심 3부 통소. 이기스 마치고 잠시 4부 이어갑니다. 5초에 한 명씩, 1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환자의 80%는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정부의 90%를 눈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명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국내는 물론 저개발 국가에서도 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02718-1102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 됐어? 강수월 아버님,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파리를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에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 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100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공공해 주의해! 유사프와 사랑해요! 네, 전기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햇살 좋은 날, 차창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얼굴을 간지르면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자도 피곤하다는 울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일 때 물어봐. 구참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have a good job.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LTE로. 영화 보고 데이터 받고 쇼핑하고 데이터 받고 길 찾아가고 데이터 받고 백업하고 데이터 받고. U플러스에서 데이터를 받자. 7월에는 데이터를 쓰고 최대 5기가를 돌려받는 신기념 U플러스 AD 데이터백 프로모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U플러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42.195km를 달리는 스포츠 마라톤. 기원전 490년 그리스 페르시아 진정에서 승진을 알리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린 것이 기원입니다. 마라톤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이자 우리가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기도 하죠.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겁니다. 마라톤에서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다음해 창설된 보스톤 대회입니다. 1947년 소윤복 선수가 우승을 했고 1950년에는 한기용, 송길륜, 최윤칠 선수가 1, 2, 3위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봉주 선수가 우승을 했죠. 한때 마라톤은 황영조 선수와 이봉주 선수로 중흥기를 맞이했었는데요. 그중 이봉주 선수는 보스톤 대회 외에도 1996년 어테레안타 올림픽 은메달, 2002년 아시안게임 우승 등 우리 마라톤의 지휘였습니다. 그런 성과보다 이봉주 선수는 나이 마음까지 마음 한 번을 완주한 마라톤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1번을 뛴 마라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봉주 하면 저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원한 마라톤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전현책이 출발사진 피플에서는 바로 그 이봉주 선수 국민 마라톤을 모셨습니다. 이봉주 씨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모두에게 얘기해 주셨죠. 일은 아침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전 마라톤의 이봉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아침에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원한 마라톤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전 마라톤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네요. 대한육상경기연맹 홍보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지금 대한육상경기연맹 홍보이사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송기정기념재단 이사이기도 하던데 네, 네. 그리고 방송활동도 많이 하시고 선수때보다 더 바쁜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선수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선수때는 어쨌든 이제 주어진 틀에서 운동을 이제 주로 이제 운동에 대해 이제 스케줄에 움직였지만은 지금의 이제 그 외에 다른 쪽을 좀 많이 알아서 스케줄 찾아다니셔야 되고 그렇군요. 스포츠 행정가의 길을 가고 싶다. 이게 그때 은퇴할 때 꿈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목표를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겁니까? 네, 다양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포츠 행정가 쪽으로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원책이 출발사친피플, 국민 마르도노 이봉주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봉주 선수에게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50분이 부과되는 문자메시지입니다. 샤프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이봉주라는 이름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던 건 아무래도 96년 애틀랜타올림픽 1등인 것 같습니다. 이 메달을 땄었는데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96년부터 올림픽에 나가면서부터 국민들에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제가 메달을 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이제 생애 첫 올림픽 도전이었기 때문에 나가는 자체로만으로도 저는 자신은 영광스러웠었는데 또 은메달까지 땄으니까 그 기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3초 차이로 2위했죠? 네, 3초 차이로 2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림픽의 최소 차이로 이제 준승을 했는데요. 1, 2, 3등이 동시에 이제 스타디움에 동시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3등도 저하고 불과 몇 초 차이 안 났었죠. 그랬죠. 그때 그래서 우리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손에 땀을 지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국민들 기대가 계속 높아지니까 사실 우리 이봉준 선수가 뛰면 이봉준 선수가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뛰는 겁니다. 그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뛸 때마다 그런 조금의 부담감은 좀 있었죠. 일단은 뛰면 주목을 받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많았었죠. 그런데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응원이고 또 그만큼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걸 또 저는 또 시합에 출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시드니 올림픽 때 우리도 또 큰 기대를 걸었었고 트랜타 올림픽 이후니까 국민들이 이번에는 금메달을 다하고 얼마나 기대를 많이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달리다가 이제 부딪혀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도 또 TV 앞에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에요? 제가 마라톤을 하면서 넘어져서 이렇게 경기를 망친 거는 딱 그 대회 한 번뿐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네. 그때 또 어머니가 또 제 시합을 잘 보러 오시지 않았었는데 어머니까지 오셔서 이렇게 지켜보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룹으로 이제 1진 그룹에서 저도 이제 가고 있었는데 앞에 가는 선수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갑자기 제 앞에서 바로 넘어지는 거였어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바로 뒤에 쫓아 뛰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휩쓸려가지고 넘어졌던 거죠. 네, 엉켜서 피하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네, 피할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였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피해나갈 그런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다리에 부상 입었죠? 그래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몇 바퀴를 굴렀죠.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에 이제 긁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고도 그 부상 입은 몸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24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희들은 그때 이게 쓰러지고 나서 부상 입은 모습 중계로 보면서 사실 부라고 국민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세상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섭섭했겠습니다. 네, 엄청난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허무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이제 상승세로 올라갔고 그 당시에 이제 거의 탑랭킹 안에 기록을 보면 탑랭킹 안에 들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부상을 하고 나서 완주를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 기권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섭섭했었는데. 앞부분만 또 우승자 모습만 중계가 되고. 네, 그렇죠. 안 보이세요. 저도 기권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들어오는 게 안 보이였다 보니까 다들 기권한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온 뉴스가 완주를 하고 24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또 가슴은 그레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때가 생생기 기억이 나요. 그리고 99년에 이 코롱에서 탈퇴한 사건. 이 오인환 코치 평생 같이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고 한꺼번에 같이 다 탈퇴를 했다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요? 아, 그때 당시엔 회사 측하고 또 선수나 코칭 스태프하고 많이 그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그런 게 서로 차이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골이 좀 너무 깊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속사가 없어지고 코치와 감독과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듬해 동경마라톤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기록 2시간 7분 20초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울었다고 이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뭐 소속사도 없으면서 그냥 우리들끼리 나와서 사비를 털어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서력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감독님하고 부둥켜 안고 많이 좀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 5기로 뛴 동경마라톤에서 한국기록을 세우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국 신기록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컸죠. 그때 정확히 제가 기억한 게 맞죠? 7분 20초. 네, 2시간 7분 20초. 네, 맞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한국기록이죠? 네, 그게 아직까지 깨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은퇴를 한 게 2009년 서울국제마라톤이죠? 은퇴를 한 게요? 은퇴를 한 게 2009년도 전국체전에서. 아, 전국체전에서 은퇴하신 겁니까? 네, 전국체전에서 1위를 하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러네요. 전국체전에서 1위 하시고 은퇴하시고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국제마라톤에서 또 2시간 16분 46초 14위 하셨는데 제가 왜 착각을 했는가 하면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막상 우승자보다 전부 다 우리 이봉준 선수석에다 몰려갔더라고요, 기자들이. 지금 나이만 넘은 사람이 2시간 16분 46초로 14위를 했으니까 우승자는 이제 두 번째인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은퇴할 때요? 아쉬움이 많았었죠. 일단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좀 있었고 또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에 있을 때 은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은퇴를 결심했었던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좀 더 잘할 걸 하는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죠. 은퇴하고 나서 아쉬움이 많았죠. 가장 아쉬움 많은 대회가 시드니 올림픽이겠죠? 그렇죠. 시드니 올림픽 때였죠. 그때 참 준비 많이 했었는데 네. 준비도 많이 했고 정말 몸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불행하게 또 이제 넘어지는 바람에 모든 게 다 그냥 제가 뜻하지 않는 그런 방향대로 흘러갔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라톤도 했지만 또 제2의 올림픽인 보스톤 대회 거기서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세계 보스톤 대회에서 한 번 우승을 했으면 역사에 낫는 겁니다. 네. 20년 동안 마라톤 하면서 총 41번을 풀고서 뛰신 겁니까? 네. 총 41번을 완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선수보다 더 많이 뛴 분이 있어요? 여자분 중에 아마 한 분 있을 겁니다. 한 분 보다 더 많이. 거의 저하고 거의 비슷한 완주를 했던 걸로. 40세 이상 돼서 완주를 하는 마라톤어가 많이 있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보면 저보다도 40대 고때 나이도 강도입니다. 아니, 공식 대회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추어들하고 하는 데는 지금도 우리 이봉주 선수 뛰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도 완주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식 대회에서 완주를 하고 피마리는 경쟁을 치르는 분이 있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네. 저 아테네 올림픽 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선수도 출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시간 7분 20초. 이 기록이 지난번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우간다 선수죠? 그 사람의 최고 기록이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봉주 선수가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언제든지 세계 최고로 다시 롤백을 한번 해봤으면 지금 이제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몸이 안 따라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습을 할 때도 사실 훈련할 때도 풀코스도 완주하고 하죠? 네. 그렇죠. 큰 데뷔하기 전에 보통 쓰러면 풀코스 완주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연습할 때도 마라톤 그 이상으로도 훈련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50km씩 뛰고 한다면서요? 네. 보통 한 4, 50km씩 훈련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뛴 총 거리가 어느 신문에서는 지구를 4바퀴 반 돈 거리다고 계산해 놓았던데 그 기자가 열심히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뛴 거리를 말씀하신 건데 이제 완주한 거리는 그 정도 안 되고요. 네. 물론. 연습한 그런 양의 거리를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이제 한 지구를 한 4바퀴 반. 네. 맞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리입니다. 네. 그런데 훈련 때도 이제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데 이 마라톤 선수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 어떻게 조절합니까? 많이 먹는 편입니까? 적게 먹는 편입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먹긴 먹습니다. 그만큼의 이제 열량을 많이 체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먹어줘야지 그만큼의 이제 또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기 때문에 되도록 그냥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많이 먹는 편이죠. 네. 이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후원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이봉준 선수가 짝발에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신체의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평발이라면서요? 아, 예. 사실 저는 마라토너로서 핸드캡이 좀 많았습니다. 평발로 어떻게 뛸 수가 있습니까? 평발은 군에도 병력 면제를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평발이 군대도 빠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평발에 짝발.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선수들보다도 스피드가 아주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었죠. 그래서 마라토너로서의 그런 핸드캡을 모두 갖고 있었던 편이죠. 그러니까 핸드캡을 이기고 평발이 아직도 한국 기록을 갖고 있다. 이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운동을 늦게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초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다 열악한 편이었었죠. 예. 저는 저기 출발사진 피플, 영원한 마라토너 이봉준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이봉준 선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은 샤프0945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메시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개만 소개를 할까요? 0934님. 멈추지 않는 마라토너군요. 라고 응문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응문문자 많이 보입니다. 214. 예.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이 마라톤을 2시간 한 10분 내외로 뛰고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뭔가 생각이 들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황영조 선수 같은 경우는 차에 뛰어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했는데 힘들죠.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걸 너무 힘들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거를 또 좋게 생각하면 더 좋은 쪽으로 그런 수마를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2.19 킬로미터를 뛰는데 가장 힘든 고비가 몇 킬로 정도가 됩니까? 보통 한 30킬로 넘어서가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고비를 또 넘었으면 약간은 좀 편해진다면서요. 그렇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기면 약간의 그런 희열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스포트 할 때는 그때는 제정신 없이 뛴다는 얘기를 그때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이 없죠. 정신력과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스러움과 같이 꼬림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네. 아까 어릴 때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운동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다던데 처음부터 마라톤 하신 건 아니죠? 중학교 때는 복싱도 한 몇 개월 했었고요. 그리고 축구에도 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이봉주 선수 보면 사실 축구 선수 스타일 같아요. 또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더 중에서는 우리 이봉주 선수처럼 키가 작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메시도 그렇고 그 앞에 마라도나도 그렇고 마라도나 이름이 더 마라도나 그렇네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세 번 옮겼다는데 마라톤 때문에 옮긴 겁니까? 네. 저는 마라톤 하려고 학교를 세 번이나 옮겼습니다. 그것도 1년을 꾸러가면서. 처음에는 농구 진학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천안 농구에 진학을 했죠. 그때는 농부가 되려고 했는데 목장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꿈은 제가 정말 큰 목장에서 가축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꿈을 꿨었었죠. 네. 내가 개인 사생활을 묻는 것 같은데 결혼은 언제였습니까? 결혼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 소개를 해 준 사람이 황영조 선수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황영조 선수의 그런 계기가 됐죠. 소개를 해 준 건 아니고? 네. 직접적인 소개는 아니고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죠. 네. 그런 셈이군요. 황영조 선수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충 알만합니다. 네. 같은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요. 간접 소개팅이군요. 네. 마라톤 선수 연습 하루에 어느 정도 해요? 하루예요. 보통 키로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0키로 이상씩 하고요. 보통 한 5시간 이상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달리는 건데 달리는 게 지겨워질만 또 한데 왜 이 사이도 계속 띕니까? 이 마라톤은 지겨워서 은퇴하고 나서는 안 뛸 것 같은데 평생을 이렇게 해온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시합에 출전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건강 삼아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는 마라톤을 하고 있죠. 그 동호인들하고 계속 뛴다고 그렇게 나와있대요? 네. 동호인들하고도 같이 많이 뛵니다. 또 제가 또 요즘은 이제 초청을 받는 그런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 대회에 나가면은 많은 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많이 달리고 있죠. 이 마라톤 잘하는 거 아니고 제가 오늘 너무 사상화를 공개하는 것 같은데 춤도 잘 춘다면서요? 아, 춤이요? 네. 그 무슨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가서 상은 못 받았습니까? 네.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상한까지는 올라갔죠. 상한 갔으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죠? 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춤을 또 잘 추십니까? 아, 그때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몸치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송에 출연 제기가 왔을 때 정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몇 달 동안 피해 다니고 했었는데.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피할 게 아니라 부딪혀서 또 저의 또 새로운 또 면모를 또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아니, 춤을 그 전에 배운 게 아니고 그럼 서바이벌 게임 나가기 위해서 춤을 배우신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춤을 그때 배웠던 거죠. 이야, 정말 그 대단한 재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춤을 못 추니까. 글쎄요. 이게 조금 배워서 그렇게 4강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국 마라톤이 후퇴를 하고 있다. 지금 사실 이봉주 선수가 2000년에 세운 그 기록이 아직도 우리 기록이거든요. 왜 후배들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이런 힘든 운동을 많이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현장에서 지도하는 이제 코치님들이나 감독님들 말씀들어 보면은 예전 같은 그런 정신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힘든 운동을 꺼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인데 꽃이고 월계수를 쓰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사실 관심이 없는 나라도 마라톤 우승을 하면 보스톤 마라톤 올림픽 우승 이 두 개는 다 거의 신문진면에 보도를 해왔거든요. 왜 마라톤 선수가 사라질까요? 이게 지난 런던 올림픽 보니까 이두행 선수가 2시간 17분 19초로 32위, 장신곤 선수 73위, 정진익 선수 82위. 이게 정말 최악의 성적이라고 하던데 우리 마라톤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선수들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건 정말 자기 자신의 영광스러움인데 그러다 보면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가슴에 새기고서 뛰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선수들이 의지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 피플코너 마지막에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봉주에게 마라톤이란? 마라톤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마라톤은 정말 저를 키워주고 제가 마라톤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까지 저의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네. 마라톤 아니고는 이봉주는 의미가 없다. 마라톤은 어머니 같은 존재다.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3004님 당신은 최고의 스포츠맨입니다. 7461님 존경합니다. 성북부 정능인의 씨 성명까지 밝혔네요. 6326님 당신 때문에 기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봉주 선수에 대해서 정말 애틋한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진 피플코너 오늘은 국민 마라톤 이봉주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맥심 아이스커피 아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맥심 아이스커피 믹스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패스트샵 평생 징고해 드리리리든든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리리리든든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계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식 용어는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제 이런 용어 문제로 다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예측장 여러분 오늘 하루 행운 일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